러시아나의 인연 언니예요 홈쥬 우리가 만났던 날은 바야흐로 2017년도 2017년도에 우리 처음 만났어요 제가 그때 반했어요 오래된 인형이랍니다 이긴건 그때 초면연대 치킨집에서 같이 치킨 먹었어요 어 맞아 맞아 진짜 예뻤어요 그때 진짜 예뻤다고요? 엄청 예뻤어요. 그 지금은, 그 지금은. 그러니까 맛있어. 그때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. 공연을 보는데 뭐야? 왜 이렇게 예뻐요? 진짜 예쁘다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난이 단면. 진짜? 자꾸 찢어져서 이거 붙였어. 자꾸 찢어져서 붙였어요, 테이크. 제가 낯을 가려요. 유아야! 왜요? 오빠! 네. 오빠! 우리 단어 좀 잘 풀게. 그냥 하고. 네, 하고. 너무 어렸을 거 같은데 그만하고. Ja, diste. 우리 단어 좀 잘 줄게 이거umph에서 훼손하다. 너무 though. 나도. 나도. 아 이게 다 먹겠습니다. 다른 헤어스타일이시네요. 이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. 반응이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. 호흡이 좋아. 아 지금은 매우 설레는 팀인데요. 오욕을 다하는 기분을 정말 나쁜 일을 다하는데 이거를 산이가 구해주는 신이에요. 자기 멋있는 것만 다 가져가는 거죠. 저는 여리여리하게 수원하면 돼요. 산이가 긴장을 할 거예요. 왜냐하면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요.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대사 신이 많아서 어제 밤을 샜어요. 어제 액션하고 밤샜습니다. 어르신. 한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. 한약과 비타민. 트위, segundos 극인. 여러부 셨이 두 사람처럼 이때 Muller 모래는 아이돌 연습생이 그런 곳은 유미관념이었습니다. 여기thail 연습생이시 kaikki. 아니야. 왜요, 아이돌 입원이 생겼어요. 검찰에ramos 얘기하라고 했어요. 저한테 못 torture요. 모든 걸 사앞했더니 혹시 어딨어요? יכול 모든 걸으로 짝 att 않았다오. GHT之前 저 이번에 포커스로 데뷔했어요 데뷔? 요즘 계륨 다음 하나 둘 셋. 이게 돌았나. 감이 씨. 형!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파일. 비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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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오케이. 첫 오케이.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둘 셋. 둘 셋. 둘 셋. 둘 셋. 아멘